악취 풍기는 악담질의 이거리 난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전국연합근로단체의 대변인 다마 박근혜의 구린내 나는 악담질이 온 결회를 크게 경로케 하고 있다. 실수없이 쏟아지는 그 악담질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들, 특히는 우리 여성들의 분녀를 하늘 끝에 치닫게 하고 있다. 남조선 땅 제 집안에서도 성차지 않아 여러 나라들을 개싸다니듯 하며 제쳐되고 있는 박근혜의 멋된 동족대결 수작질은 뾰족한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독사의 모양 그대로이다. 요즘에는 박근혜가 그 무슨 체제의 불안정으로 우리가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목립병 환자의 개꿈같은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병진노선은 시련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와의 고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개거품을 물고 고화되다 못해 북인권 문제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악청을 돋고 대고 있다.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지켜본 우리의 정정당당한 전략 잠수함의 단독한 수중 발사의 성공 소식에 기겁해 있다가 나중에는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도발이여 위협 조성이여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과 단호한 응징을 가하라고 괴대 군부 허전광들을 군사적 대결회로 내몰아대고 있다. 지어 유엔을 통한 새로운 압박 조치까지 유도해버리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 박근혜이다. 동적 대결이 얼마나 환장이 되었는지 최근에는 텔레비전 화면에까지 자주 머리를 내밀고 그 누구의 도발적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느니 극도의 공포정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느니 하는 악담까지 꺼리낌 없이 내뱉고 있다.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오도해도 분수가 있다. 아무리 동적을 홀뚜도 대고 비방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우리 민족 분열사에 동적 대결로 악명을 떨친 악한들이 없지 않았으나 박근혜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만 쪼개지고 입만 벌려지면 동적을 모해하고 대결을 고취한 그런 악당려는 일찍이 없었다. 박근혜가 과연 치마두른 여성인가? 외형으로 보나 되먹은 속통으로 보나 여성이기에 앞서 기형적인 독사가 분명하다. 언제 봐야 여성의 본태인 설량민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늘 소슬푸른 도끼만을 내뿜는 눈가죽 밑에 냉랭한 메밀눈도 그려하고 가끔 거짓 미소를 꾸며내는 입술은 마치 잔인한 실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아 보는 사람마다 소름이 끼치게 한다. 유신 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악종이 바로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의 독사처럼 또래를 틀고 앉은 그때로부터 온 남욕당이 현대판 유신의 독소에 질식되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세계 최악의 인권 동토대로 변하였으며 사람 못 살 무법천지로 된 것은 세상이 다하는 일이다. 박근혜의 대결망동으로 북남관계도 더는 수습할 수 없는 회복불능의 경색위기에 처하여 있다. 외세를 끌어들여 이 땅을 살벌한 전쟁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괴뢰군부 허전광들을 내몰아 소외의 열점 수욕에서 총포탄을 난사해 대고 우리 측 영예를 침범하게 부추기는 것도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비라 살포에 광기를 부리게 하는 것도 바로 박근혜이다. 지원죄로 말하면 박근혜는 이미 하늘을 쳐다보고 이 땅을 딛고 다닐 자격도 상실한 인간 아닌 산송장이다. 쩍하면 미친개처럼 동적을 물어뜯는 박근혜의 멋된 악습은 해외의 행각에서 더욱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중남아메리카에 그 어디든 더러운 발길이 다는 것마다에서 박근혜가 놀아댄 꼬락소니와 수작진은 사람 가죽을 쓴 미친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동포간담회, 기자회견, 국회연설 등 입만 벌릴 기회가 생기면 북핵 포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신호를 보내고 결정적인 공저조치를 취해야 한다느니 유엔 안보리 제재 교리를 포함한 국제적 압박 도수를 높여야 한다느니 제재 변화를 유도하고 북인권 문제를 엄중시해야 한다는 각가지 악담들을 입버릇처럼 제쳐되기가 일수였다. 사대의 절고 매국의 환장이 된 전하역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민족공동의 귀중한 보검인 핵옥제력을 감히 포기하라고 주절되며 결의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던지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도 서슴지 않겠는가. 민족의 든든한 핵보검이 있어 북에 살건 남에 살건 우리 여성들은 약육강식의 대동란에 피조른 파편의 사지가 찢기고 창자가 쏟아져 나온 어린 것들을 부여잡고 헌절한 적이 없는 것이다. 유셜과 분쟁,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보다 행복한 미래를 앞당겨 오려는 소원을 안고 근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유독 박근혜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일구는 치마폭의 바람지란 외세의 녹슨 물론 쓸개까지 다 섬겨받치는 망동짓이고 미국 상존에게 아양을 떨며 남두선의 전시작전권 반환을 끝끝내 연기한 짓은 제 치마자락을 들어 외간 남자를 유혹하는 환양짓으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원래 못된 면이 늦바람 나면 호랩이 사는 집의 기와짱까지 날려보낸다 하였다. 그렇다고 박근혜의 행실이 한갓 바람난 계집이기 때문이라고 평하기에는 벌어진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미국 상존에 구린내 나는 사타구니만 맴돌며 핥타대는 박근혜의 주둥이에서 어찌 시대가 요구하고 민족이 기대하는 얼거둔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언제 가도 더러운 개주둥이에서 진귀한 상하가 나올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도 이제 오래지 않아 우리 교례가 그렇게도 고대해온 뜻깊은 6.15의 열다섯 돌수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으로 막을 올린 6.15 동일시대의 가슴복찬 나날들을 잊지 못해하고 있다. 외세 위에 끊어졌던 강토가 도로와 절길을 통해 한 지맥으로 이어지고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해 더 큰 폭폭을 내집던 그때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가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마음속에 조선사람이라는 한 조각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열다섯 돌수되는 6.15에 부합되는 유익한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하다못해 구린내 나는 입이라도 다물고 민심에 저촉되고 해대는 짓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쓰라린 분열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민족의 본더이다.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사회의 단합에 기여하여야 할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그러하다. 하긴 박근혜가 과연 여성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치마를 입었다고 여성이 아니다. 여성다워야 여성인 것이다. 우리 조선 여성들의 신성한 자리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남두선의 각기각칭이 말하듯이 아이도 못 낳아본 박근혜를 어떻게 여성이라고 단언할 수 있단 말인가. 묻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귀여워할 줄도 알고 위에도 주고 자기를 바칠 줄도 안다고 했다.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종교 없고 무엇 때문에 모성애가 불보다 뜨거운지 그래 박근혜와 같은 냉멸 동물이 추상이라도 해볼 수 있단 말인가. 새끼를 가진 짐승보다 못한 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 모두는 이미 박근혜는 민족의 정치, 조국의 정치, 온 결의가 바라는 동일 조국을 위한 정치를 니의 할수도 펼온두도 낼 수 없는 님물이라고 단종한 지 오래다. 만약 그가 인정받는 정상이라면 인간 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그렇게도 병적 증오감에 들떠 악의 찬 망발을 최초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천만 근로자들이 전인민적 송가로 부르고 또 부르는 세상의 부름없어라의 노래 한 구절이라도 진정으로 음미해볼 사고력이 있다면 무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망정짓을 감히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매몰차고 몰인정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것은 초보적인 여성의 갖춘째도 못 갖춘 비정상적인 인생의 연륜을 새겨온 기용아인 탓이기도 하다. 에비의 의미가 불원에 횡사당하고 독수공방하면서 변태적으로 이그러진 성격과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짓누르기 위해 무섭게 꿈틀거리던 권력역구만이 박근혜의 온 몸에 차음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요즘에 이르러 동적에 대한 악담지를 도웅 미친듯이 해대는 것은 직면한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버리는 단말마적 발악의 소위이다. 지금 박근혜는 풍전등화의 신세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그것은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청와대를 가로타고 앉은 범죄적 사실이 계속 오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국의 뇌관이 된 송한정 사건이 바로 그러하다. 박근혜에게 대통령 본고지를 섬겨받친 특등공신들이 한께미로 연루된 이번 사건만으로도 누가 부정부패의 왕초이고 사회약의 총본산인가를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아무리 공정한 수사와 부패정치의 척결에 대하여 죄초되지만 그것은 요사스러운 가면이고 철면피한 연극이다. 남조선 각계가 애비는 군사 쿠데타로 딸녀는 선곡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였다고 들고 일어나 불법 대통령 박근혜는 하루빨리 하야해야 한다는 분족의 목소리를 높이며 반독재, 반정보투쟁에 떨쳐나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박근혜는 비록 때늦은 감은 있어도 최소한 입만은 다물고 있어야 한다. 구역질라는 악담질이 그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습책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조용히 청와대에 들어박혀 있는 것이 남은 임기를 무난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입질을 해댈수록 명주를 조이는 비극적 결과가 더 빨리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근혜는 민족의 제안꼬리이고 근로하는 우리 인민들 조선유성들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가 유신독재의 시종자를 남기지 않은 것은 백번타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탉이 울면 집안에 망조가 비 낀다 했다. 초보적인 지각도 없이 짧은 효과 돌아가는 대로 망발만을 일삼는 천하제일 못생기고 돌떼먹은 악녀 박근혜가 청와대에 틀고 앉아있는 한 남조선 정국은 썩은 정치의 구렁통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최의 백사 2015년 5월 17일 평양 로동신문은 일면이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문화기술의 전송기를 열어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신 소식과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손길 아래 저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영쪽 조선인민군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 높이 울리고 있는 소식 그리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골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1950년대의 저국수호정신은 베르리오 계승에 나가야 할 사상정신적 유산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데 대해 쓴 글을 싣고 승리 전통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이 저국해방전쟁 시기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영적투쟁정신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대를리오 굳건히 계승에 나가도록 할 때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의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김용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가이아나 협동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축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21세기 본보기 축산기지 건설을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다그치고 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독성군에서 가물막이 전투를 힘있게 불리고 있는 소식과 5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 대책에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년에 100% 국산화하는 길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다. 이런 제목 아래 고온 공기연소 기술용 중요 장치들과 원료를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의 성과를 놓고 쓴 기사를 싣고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중요 대상 건설장들을 지원한 소식과 우리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의 받들고 각지 여명조직들과 일꾼들 여명원들이 유가원, 애유권, 학원의 원하들을 위해서 뜨거운 정을 쏟아붓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광주의 넋을 이어 결사의 투쟁으로 바쇼 독재 통치를 단호히 끝장내자 이런 표지 아래 남주선에서 영쪽 광주인민봉기가 있음때로부터 서른다소태가 된 것과 관련해서 쓴 글들을 싣고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아 악취풍기는 악담질의 이거리 난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시간은 무엇을 증명해주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과 조선인민군 소남전선군 사령부 비상특별경고를 지지해서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최사상연구소조가 9.1 공동성명을 발표한 소식을 싣고 여러 건의 국제소식과 도마 위에 오른 일본의 헌법구조 이런 제목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으로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